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육신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이 손가락에 생긴 고통이든 발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하여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괴로운 것이고 사실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불편 중에서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안 당해봤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의 사정함은 알아보자고 눈을 감고 한참 가다가 머리 지어봐서 혼란 일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죠? 선진국일수록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과 또 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불편을 극복하고 숙달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과 그의 차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인간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부모들도 나중에는 버리고요. 그저 자기 혼자 구걸을 하든 뭘 하든 그저 먹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시던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봉사된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 적어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 죄가 많아 저렇습니까? 조상죄가 많아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자기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 사람 불러서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발라준 다음에 저 신로함이라고 하는 모습을 알지 그 모습에 가서 너 한번 씻어보라. 눈 먼 사람이 그저 시키니까 너무 감격해서 신로함에 가서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보고 춤을 추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꼭 그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으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39절부터 41절까지 주님이 더 설명을 잘하고 계시죠.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파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대 우리도 소경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아니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한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볼 사람은 보게 하고 감아야 할 사람은 감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영적인 눈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영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본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는 사람이오.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평생 못 봐요. 그 결과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고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을 더 환하게 밝혀준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 앞에서는 대낮에 빛이 있을 때나 한밤중에 빛이 없을 때나 못 보는 것은 또 꼭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보려면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도 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정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더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해산을 해야 합니다. 병원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워서 가만히 보니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간호원을 불렀어요. 여보 여보의 간호원 나 저 사진 보기 싫어. 저거 보기 싫으니까 저거 좀 떼줘요. 나는 저 사진 안 좋아해요. 간호원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마는 제 권한으로는 저것을 떼고 달고 못합니다. 병원에서 이미 결정해서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으로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 위에 사람이 누구요 좀 데리고 와요. 수간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떼달라고 그랬습니다. 수간호원이 저의 힘으로 안됩니다. 저거 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은 고급 장교예요. 며칠 후면은 이 방에 올 텐데 우리 남편 분명히 저 보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오면 이 병원 책임자하고 이야기해서 떼도록 하죠. 알았어요. 하고 보내십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병원을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또 부인 말을 듣고는 그 병원 책임자에게 가서 그 병실에 있는 사진 좀 떼달라고. 나는 그 예수라는 유대인 사람만 보기 싫으니까 떼달라고 그랬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 간호원이 전가를 했습니다. 부인이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애가 낳는데 낳으면서부터 완전히 실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 그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빠 안마 될 사람이 예수님의 사진 보기 싫어하고 애가 나면 더욱 저 사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더니 그 애는 영원히 그 사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써놨어요. 참 세상에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역시 내 눈을 뜨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그 눈을 뜨지 못한 채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안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시토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만 갑바두기와 교인들처럼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시토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으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차오르고 어떤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격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지요. 뿐만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안을 뜬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신년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만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민해서요.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다시 감깁니다. 영안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눈만큼 예민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비상한 방법으로 눈은 항상 깨끗하게 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놨어요. 하루에 2만 5천 번 이상 계속 깜빡이죠. 깜빡이는 중에 눈물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많이도 안 나오고 적게도 안 나오고 착절하게 나와서 눈을 항상 깨끗하게 씻겨 놓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눈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도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손질 자주 해야 되고 치지 말고 닦아야 됩니다. 눈앞에 불행하게도 이 안경 끼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잘 알죠. 저는 항상 포켓뒤에 안경 닦는 수건을 넣고 다닙니다. 오늘도 넣고 다니는데 한두 시간만 쓰고 나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닦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안 닦아주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봉사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 강력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9장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살벌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쓰여있어요. 한 번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이 9장 내용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한데 축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살벌한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의 눈을 흐리게 하거나 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9장이 가르쳐줘요. 이미 9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되죠.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이지만 나도 잘못하면 내 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면 내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 눈이 흐려있는가 깨끗해있는가. 만약 내 눈이 흐려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조용히 반성하면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눈을 열어보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뭐냐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통념은 잘못된 시각은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제자들이 더덩거리면서 지나가는 봉사를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죠. 이것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유대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오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관념이었습니다. 눈 안 못 보는 사람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안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불행이라도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부 제값이라고 그들을 몰아치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사람 죄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생각 잘못했다. 너희들의 지식이 잘못된 거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놓고 죄값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을 놓아여금 더 고통을 당하도록 정신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유대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불교문화권과 유교문화권에 젖어있는 동양사회에서는 일종의 윤회설이죠. 조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녀가 고생한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전부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불행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못 봅니까? 아이고 부모 죄값인가 자기 죄값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가 국교화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선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전생의 죄값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맹인 성교회를 태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국에서는 부모들이 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주의를 시킨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하고 악수하지 마. 눈먼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마.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애군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면에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들은 불행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중의 현상이죠. 고통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이중의 현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전생의 죄도 없고 자기 자신의 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일종의 과시 아닙니까?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물론 이 땅에 불행이 들어오고, 이 땅에 또한 고통이 들어오고, 안진병이가 생기고, 눈먼 사람이 생기고, 문둥둥이 생기고, 또 나중에는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비극의 연속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이 불행을 인간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설명이지 구체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설명은 못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질적인 해석을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구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놓고도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죄 때문에 봉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본질적인 죄인데 왜 그 사람만 당해야 합니까? 내가 봉사가 안 된 것은 더 이상한 거죠. 나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끌어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요.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당하려면 똑같이 당해야지. 왜 제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나는 눈을 뜨고 있느냐 말이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설명이요.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자리에서는 사람마다 그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관념,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면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장에 등장하는 맹인을 봅시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자기 죄도 아니요.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 맹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렸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사람이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맹인을 누가 천대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맹인된 자식을 왜 내버렸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안이 잘못된 생각으로 어두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때문에 영안이 많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성경도 잘못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지식이나 사상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불료권, 유교권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의식화된 통념들이 많은데 이 의식화된 통념들은 예수 믿고 10년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에서 잘 씻겨나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불료권, 이 오래된 유교 전통에 젖어있던 우리 자신들에게는 잘못된 지식이나 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영안을 뜬 다음에도 이놈들이 자주자주 내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생각을 잘못하게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세요. 토정 비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 사주궁합이니 간상학이니 이런 잘못된 지식들 통념 때문에 보는 눈이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왕왕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주팔자 보아주는 프로그램이 다 등장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매일매일 마다 컴퓨터 케어 가지고 내 팔자가 어떨까 하고는 그 안에서 자기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놓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영안을 바로 뜨고 이와 같은 무서운 사판의 도전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그런데도 많이 끌려다녀요. 점치는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왕이 많다는 소리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 중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오늘 내 팔자가 어떨까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모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정보나 지식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흐려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편 19편 8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합니다. 모든 나머지 지식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밝게 합시다. 밝게 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나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을 고쳐주자마자 그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추정자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안식일에 왜 봉사를 고치느냐입니다. 더욱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손으로 진흙을 이겼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진흙을 이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눈에다가 발랐으니 이게 일 중에 큰일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을 법할 수 있느냐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들은 2층에서 아래층으로 손수건도 던지지를 못합니다. 손톱도 못 깎습니다. 발을 삐어도 찬물, 냉수 마찰도 못합니다. 모두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눈을 뜨는 경사를 만났는데도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시도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본질보다도 형식을, 내용보다도 외형을,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에 두고 사람을 잡으려고 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그 당시에만 성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물론이거냐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눈이 흐려서 잘못 보는 일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순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예배를 비판합니다. 벌써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이 신예수 그리시도를 높이고 즐겁게 하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썩고 구하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의 그 배움의 본질은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며 얼마나 아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달려듭니다. 제자훈련의 본질은 그리시도를 담고 그를 따르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으며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달려듭니다. 헌금의 본질은 기쁨으로 자기 최선을 다하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액수를 가지고 헌금의 경중을 따집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걸리면 우리 눈이 흐려집니다. 우리 눈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많이 합니까?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읽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전통에 매여가지고 눈이 흐려진 사람들 많아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형식과 법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은해주셔서 항상 맑게 밝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다고 하는 조만이 우리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구장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40절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저런 말을 하기에? 하고 그들이 콕방귀를 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에요. 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요.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지식계급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그들은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도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늘고 주님을 치려고 할 때가 있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요.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봉사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죄 속에 그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잘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은근히 나는 다 안다, 뭘 또 그 소리 또 하나 하는 식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고도 다 아는 내용하고는 읽지도 않고 몇 장 축축 넘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만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교만이 있다면 벌써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율법주의 때문에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닦고 성령의 손수건으로 내 눈을 씻어내서 정확하게 보고 바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걸어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멋진 생활 금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 말씀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영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영의 눈은 너무나 예민해서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흐려진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통념이나 세상적인 유행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는 눈이 흐려지기 쉽고 걸어가신 주여 본질은 생각하지 않냐고 법이나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 되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기 쉽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스스로 안다고 교만하면 내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손으로 우리 눈을 씻어주시고 성경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에 티클을 다 닦아내어주시고 날마다 바로 보고 바로 흐려가며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금년아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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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